우리 헤어져 이유는 묻지마 무슨 택배지? 여보세요? 야 이 찌질한 새끼야 니가 한 거지? 뭐? 이 택배들 말이야 아니 무슨 택배 야 니가 헤어지자 해놓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디서 모른 척에 이 스토커 새끼야 뭐 스토커? 이게 스토커지 그럼 뭔데 아니 지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럼 이건 다 누가 보낸 건데 아니 그건 나야 모르지 아야 됐고 시끄럽고 나 차단한다 불 아까워 불 아까워 불 아까워 고객님의 자락이라 꺼져 있어 B 소리 이후 음성탈탈으로 누구야 이거 내 번호잖아 누구야 대체 고객님의 자락이든 나 차단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대로 버리지 않은 모든 건 되돌아온다 마음도 쓰레기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